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첫 소식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한국 청와대 측이 일본과의 관계 악화 속에서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을 처음 거론했을 때부터 지소미아 유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한국 정부 발표 전날 일본을 방문했던 데이비드 버거 미 해병대 사령관도 우방 간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피력하며 협정 연장 가능성까지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시용의 관계는 중요한 점이 중요합니다. 각国의 관계는 다른 사람들은 필요한 정보를 필요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미국의 관계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옵티미스틱이 될 수 있습니다. 고로단오 일본 외무상은 다말을 통해 한국 정부의 협정 종료 결정은 현재 지역의 안보 환경에 대한 완전한 오판이라면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안전보장의 문맥에서 협정 종료 결정과 일본의 수출관리 운영 수정을 관련지었지만 이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로 한국 측의 주장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결정을 포함해 한국 측이 극히 부정적이고 비합리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어 상당히 엄중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한국 측의 현명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이에 앞서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따라 2016년 체결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일 양국 간 신뢰 훼손으로 협정을 지속하는 것은 한국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청와대는 22일 오후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연 뒤 김유군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을 통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 제시 없이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한국을 수출 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 즉 백색 국가에서 제외해 양국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김 차장은 협정 연장 여부 결정 시한인 24일 전까지 이 결정을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측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어 협정 연장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상임위원회 결정을 보고받고 약 1시간가량 토론을 진행한 뒤 이를 재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한일 관계를 고려해 정상회담 제안과 특사 파견 등 일본 정부의 해결 방안을 제시했지만 호응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6년 체결된 이 협정은 매년 자동 연장됐지만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 조치로 협정 파기 가능성을 언급해왔습니다. 일각에선 미한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고려해 북한의 핵미사일과 군사동향 등에 대한 정보협력을 목적으로 한 한일 간 첫 군사협정을 연장할 거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결국 협정 체결 3년여 만에 파기가 결정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일본을 거쳐 한국을 방문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당초 일정보다 하루 더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일 서울에 도착한 비건대표는 22일 김연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 면담 이후 한국을 떠날 예정이었지만 이날 출국하지 않았습니다. 비건대표의 정확한 출국 연장 이유는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김연종 2차장은 비건 면담 직후 미북 간 대화가 곧 전개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비건대표가 북한 측과 실무협상 재개와 관련해 판문점에서 접촉할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앞서 전날 미 국무부 대변인은 비건대표의 추가 회담이나 다른 곳을 방문할지 여부에 대해 발표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신뢰하지 않는다며 미국 간 검증할 수 있는 비핵화 합의를 강조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21일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믿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안은 명백히 양국 간 검증 가능한 합의가 준비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이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전문가들은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하겠지만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또 과거 소련이 붕괴할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지만 실제로 붕괴했다면서 북한의 비핵화도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 뒤 자신이 2017년 말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왔을 당시만 해도 미북 간 전쟁 분위기였지만 이제는 외교적인 길로 들어섰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북한 미사일 위협 등에 대비해 보잉사와 진행 중이던 요격미사일 신형탄두 개발 사업을 22일부로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취소를 결정한 이유는 신형탄두의 설계상 문제가 중대하며 이 문제를 수정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미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기술적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 국방부는 당초 미국을 겨냥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등에 대응해 더 신뢰할 수 있는 요격탄두를 재설계할 것을 보잉 측에 의뢰했으며 이를 위해 지금까지 12억 달러, 1조 4천억 원 이상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양의 베네수엘라 대사관이 개설되면서 40년 전 북한의 강제 수용서를 전 세계에 처음 폭로한 베네수엘라인이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북한 수용서에 7년간 수감됐던 알리 라메다 씨의 수기가 북한 인권운동의 미랄이 됐다고 지적합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79년 7월 AP통신과 뉴욕타임스는 북한의 강제 수용서 실태를 폭로하는 베네수엘라 시인의 수기가 사상 처음으로 출간됐다며 수용서에 6년 넘게 수감됐다 1974년에 석방된 알리 라메다 씨를 소개했습니다. 라메다 씨는 국제인권단체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의 지원으로 펴낸 수기에서 기아와 고문, 구타, 강제 노동으로 혹사당했던 사리원 수용서의 실상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공산주의 시인이었던 라메다 씨는 평소 흠모하던 북한 정부의 초청으로 1966년 평양에 도착해 김일성 주석의 강연 등 선전무를 스페인어로 번역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감시와 고립된 생활, 14살 소년 김일성이 공산당과 혁명군을 이끌었다는 비현실적인 선전에 좌절하고 북한의 이런 실상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편지를 썼다 발각돼 체포됐습니다. 미중앙정보국 CIA 공작원이란 혐의로 20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라메다 씨는 1974년 9월 UN 가입을 위해 베네수엘라의 지원을 요청한 북한의 베네수엘라 협상으로 석방됐습니다. 그해 두 나라는 수교를 맺었습니다. 라메다 씨는 이후 수용소의 잔인하고 혹독한 생활, 6천에서 8천 명으로 추산한 수감자들의 삶을 폭로하는 시집을 출간했고,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수기를 영문으로 출간했습니다. 북한 내 참혹한 강제수용소의 실태가 처음으로 국제사회에 소개된 겁니다. 수기 출간 등을 계기로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의 북한 강제수용소 실태 조사가 시작됐고, 위성사진과 탈북민 증언 등을 통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2014년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도 확인했습니다. 북한 인권시민연합의 윤현리 사장님이 한국 엠네스티 지부를 이끌고 계실 때에 그 책을 입수하시고, 이제 북한 인권운동에 깃발을 들자라고 하셨던... 북한은 현재 베네수엘라의 경제 파탄과 반정부 시위에도 불구하고 마드로 좌파 정부를 적극 지지하고 있고, 마드로 정부도 유엔에서 핵과 인권 문제에 대한 북한 정부의 입장을 옹호해 왔습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일본 방위성이 북한 선박의 환적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면서, 함정과 항공기를 이용한 캐나다, 호주와의 협력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22일 방위성 홈페이지를 통해 8월 하순부터 캐나다 해군 호위함인 오타와 함이 북한의 선박 환적 등 불법 활동에 대해 동중국해를 포함한 인근 해역에서 경계 감시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이후 세 번째 캐나다 함정의 감시 활동이라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이어 호주는 다음 달 초부터 주일미군 가네다 공군기지를 거점으로 항공기를 이용한 대북 불법 환적 경계 감시 활동에 들어가며, 이는 유엔의 군사지휘협정에 기반한 활동으로 지난해 이후 다섯 번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